서ióneta 추 deine 결롬적 여러분 승자가 밝혀졌습니다 승자는 창비인 아이언팀입니다 제일 빠르게 젤리를 섭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명iyak 명부를 어 yourself 게임이란 생각보다 평소와 평소와 같이 평소와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상품이 뭐예요? 사건 발생 고소인 서창빈 피고소인 한지성 제목 왜 따라하지? 고소 이유 독보적인 향에 민감한 나의 에센스를 따라 샀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고소인 서창빈 네, 첫 번째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 발로 나세요 오케이, turn up! 여기, hey, where's my translator? You, come here 영어 통역사? Yes I can't speak Korean, so I will... 지금 한국어 안 된대요 이거 네가 적은 거 아니냐? 어? Hey, be quiet, man 정식하세요! 제가 얘기해도 돼요? 아, 네 말씀하시죠 본 피고인은 향에 정말 민감합니다 네 향에 정말 민감해서 저는 독보적인 그리고 좀 은은한 약간 비누 향이 곁들여진 약간 비누? 약간 커튼 냄새? 커튼? 코튼? 코튼? 어, 커튼이요? 지금 안 뿌렸어요 제가 한 2, 3년 동안 애용하던 그게 있는데 오케이 한지성 씨의 채취 아... 몸에서 저의 향이 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You are a destiny 아니, 정식하세요 정식하세요 알고 봤더니 제 향을 몰래 제 방에 들어와서 뿌리고 자기가 똑같은 걸 산 거죠 그거 피해방상입니다! 한 번 변론해 보세요 요, 오케이 One day I smell some good thing, man Good thing? Yeah Good thing Try to figure out that smell Where'd it come from? Try to figure it out 한국 사람 아니에요, 반사님? 저기요, 한국어 가세요, 한국어 Here's my translator He will translate to you He said he don't like you I know, you translate my speech, okay?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I gave you pain 향을 좋아하대 나, 날 좋아한다고요? 그 향, 형이... 내가 형의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그 향을 딱 받지 근데 그 분홍색 그거 있잖아 근데... 분홍색 아니야 그... 초록색... 자, 여러분! 이 사람 뭐 자기 뭐 1년 반 개월 썼다든지 색깔 하나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거, 분홍색 그거 어쨌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사님? 반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춤추는 아니야? 정숙하세요, 정숙 누가, 누가 재판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Too bad, too bad, one poor shit 누가 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형벌이 보상물이니까 1년에 10통이랑 3년에 25통 뭐야? 세일 해주는 거야? 아니 세일해주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헬스장에서 이런 식으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걸 좀 따라해봤어요. 역시 헬스장. 야 인연이 가성비다. 그러니까 향이 겹치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봐봐요. 낯선 곳에 가는데 그쪽에서 익숙한 향이 와봐요. 그러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되게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랑 낯선 공간이 있지 않잖아요. 이거 억지입니다. 오늘 제가 옷을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네? 기분 어때요? 옷이랑은 다르잖아요. 잠시만 배시벌들 왜 이렇게 놀고 있어? 자 배시벌들 한 분씩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 판사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라인을 잘 타는구만 자네. 자 릭스야. 내 말이 왔다면 세이홍! 약간 맞는데 같은 향이 나면 좀 더 덜 불안하고 그렇지. 마음이 좀 더 안정감이지. 결론은 난 한의 의견이야. 그냥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낌이. 마음이 간다. 오케이. 어 그러면 릭스 내 편. 자 찬이 형. 에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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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카카오페이 가능해요? 카카오페이 가능해요? 배시벌들을 울리는 한 마리에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향을 향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말해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알면서 너에게 좋은 향이 난다. 그게 정말 호감이고 그리고 사람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 그럼 물어보셨으셨지 않았나요? 그 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 창빈이 형 나 형 냄새 너무 좋은데 나 형이랑 똑같은 향수 쓰면 안 돼? 이렇게 전 물어봤습니다. 어 그럼 제가 뭐라 했죠? 네? 똑같은 향 나는 거 싫은데라고 했죠? 그때 제가 1 플러스 1을 사가지고 어 형 나 이거 두 개 샀는데 하나 형 줄게. 그래서 하나 주셨습니까? 졌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 없어요. 졌어요? 네. 형 여기다 놔줄게 하는데 형이 안 갖고 갔어. 아 안되겠네. 이거 안되겠네. 당신의 연구했어. 형이 까먹은 거야. 당신만 이 향을 써야 된다는 법이 있어? 법이 있어? 그럼 당신은 계속 이 향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예. 오. 형도 어떤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디 갔는데 그 향이 맡았어요. 그래서 어 이거 창빈이 형인데 근데 요새는 하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니랑 더 잘 어울리나 싶어. 오오오. 근데 저는 약간 창빈이 형 편을 서고 싶습니다. 왜요? 저는 모델이 추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잠시만요. 반론! 반론! 스테인은 여러분들의 향을 따라 삽니다. 그것도 싫습니까? 그거랑 다르죠. 근데 그건 그거잖아. 스테인은 그걸 맡고 싶은 이유는 이걸 맡아서 그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 나도 당신이 떠오르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그게 기분이 나빠요.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자. 그니까 이거는 보통요.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서. 아 근데 님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니까 님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가 지금 최경호 한결이네요. 아하하하.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같은 가족끼리 같은 향을 쓰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면 솔직히 10통 뭐 1년에 10통 너무 심하니까 한 통만 사다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둘은 같은 그냥 향을 공유하는 겁니까? 그냥 제가 향을 바꿀게요. 오오. 당신 멋있어요. 네가 잘못한 거야. 반사가 왜 있다고 furniture? managed to play either way. 왠이냐고 민폐들은 왜 이러지? 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땡벌 땡벌. 자기 재산 50% 넘기기 엉덩이로 프리atk sports. 반성 맞아. 프리스방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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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 아 S I S T 아 T 잘 쓴다 M A A 동그랗게 E E E E C 만족 깔끔했어 만족 아 이거 아 현진이 꺼 첫 장비 첫 장비 아 아 야 이거 판사 역할 너무 어려운데 고소인 황현진 피고소인 서창빈 고소 이유 내가 작업을 한 뒤 늦게 내 방에 들어왔을 때 그가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고소인 황현진 자 오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였지 그 그 피고인 저 창빈씨 저번주 재판에서 배신 번호로 있을 때 본 것 같은데 저는 참 문제가 많은가 아 그때는 제가 고소인이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거 법정에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여 어 잘 어울린다 우리 황현진씨 네 네 네 오늘 사건 설명에 대한 발언권을 먼저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한 후에 이제 밤 늦게 새벽에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창빈 형이 이제 제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피고인 서창빈씨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제가요 그 이불 빨래가 안 말랐어요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현진이가 아직 회사에서 늦게 오고 있는 터라 내가 그동안 빨래가 마를 때까지 그때까지 잠깐 자야겠다 하고서 거기서 아예 잠들어버린 거예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황현진씨의 허락을 구하셨습니다 구했니 그때? 아니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형도 모르게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기다리려다가 쇼파에서 좀 추운 거예요 한의방 아 아 그게 인정합니다 네 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한의방 들어 그건 그럴 수 있죠 이제 현진이 형 현진이 형 딱 보고서 아 저기 잠깐 누워 있어야겠다 그래서 잠깐 거기 누워 있었다가 현진이가 올 때까지 제가 모르고 못 깬 거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작업 열심히 하고 막 연습 열심히 하면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장빈씨는 너무 피곤했어요 평소에 우리 황현진씨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이게 고이냐 아니냐를 지금 우와 고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구나 예 예 있죠 음탕한 눈빛 좀 보세요 판사님 뭐 더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변호인 변호인 저 장빈씨의 변호사입니다 네 로펌에서 왔습니다 어떤 로펌이죠? 네 로펌 있습니다 네 폴 피고인은 그날따라 굉장히 힘든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신태가 우 아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안 힘든 놈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템 물었어 같은 경기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이거예요 정말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이거예요 네? 제 방에 누웠으면 저는 전혀 다그치지 않았을 텐데 네? 저는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어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증인했습니다 그날 창빈이가 이제 이불을 건조기에 돌리고 소파에 앉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 이거 어 좀 눕고 싶은데 소파에 눕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어디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어 네 방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디 방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갑자기 그 저 복도에서 지금 컴퓨터 있잖아요 저녁 눈 마주치더라고요 음? 뭐지? 왜지? 처음에 갑자기 깨알깨가면서 이러면서 아 감성인데 현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에잇 현장에 들어갔는데 한 30분 한 시간 동안 안 놔더라고요 와 와 증인은 피고인 서창민씨가 고소인 황현지씨의 방에서 다른 짓을 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짓이면 뭔 짓? 그거는 못 봤습니다 뭔 짓이야 임마 저는 창민이가 어디로 사라졌지 저도 두려움을 걸었다가 이렇게 딱 그 이 자세 있죠 이게 이렇게 말고 이 자세로 아 침대에서 아무리 피고인 서창민씨 그냥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방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이유 말고는 정말로 잠을 자고 싶은 이유 밖에 없었습니다 네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입니까? 웅장하네요 우리 고소인 황현지씨 그래서 원하는 형벌이나 보상이십니까? 아 저는 그 고구마 쉐이크가 맛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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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쉐이크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이용권을 주시면 피고인 서창민씨는 이 형벌이 무죄로 선고가 되면 이 보상을 해드릴 자신이 무죄인데 저를 왜 해야 돼요? 무죄로 판결해드린 대신행위 보상을 드려야죠 그냥 유죄할래요 나는 유죄인간이니까 스테이한테 유죄인간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법정에 와 계신 우리 배심원 여러분 우리 다섯 분의 생각을 한 분씩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때 이불 빨래를 한 거죠? 그 전에 했는데 안 마른 거죠 돌아가는데 안 말라서 짜증을 내시면 안 됩니다 짜증을 나면 현만 더 키워지 저희 쪽으로 가겠습니다 대충 허락을 안 구한 게 뭔지 제가 다른 분 서창민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당시에 어떻게 하나 배심원 배심원 이리노 씨 네 혹시 평소에 서창민 씨와 친분이 있으십니까? 오 예리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서창민 씨의 불순한 행동 때문에 이 관계를 망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목비권을 행사하겠다 예 아 자 그럼 우리 배심원 이플릭스 용국 씨 일단 사람 물건을 쓸 거면 허락 받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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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발단이다 이거야 어? 본 판사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오 황현진 씨가 느낀 이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생각했을 때 본 판사는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잠을 자고 있다 이거는 징역 3년에 자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스테이한테 유죄인간이니까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승빈이 힐 금지 승 힐권 힐러 힐금지 힐 필수 고소인 이용복 피고소인 양정인 제목 아쉽다 고소 이유 게임을 할 때 나를 제대로 힐을 안 해줘서 아쉽다 재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님 반사님 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증인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증인이요? 예 이 두 분과 같은 게임을 한 유저로서 아 알겠습니다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저희 셋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셋이서 같이 오버워치라는 게임 때문에 오버워치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 포지션이 저는 탱커 용복 씨는 딜러라는 포지션을 하고 이 친구는 힐러라는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힐러가 이 탱커와 딜러에게 힐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안 해주면 거의 이 죄값을 치를 정도로 고소인 용복 씨의 의견은 탱커인 저만 힐을 해주고 본인은 힐을 안 해줬다 그래서 본인이 죽는 이유가 다 얘 때문이다 라고 책임 전개를 한 거네요 책임 전가죠 전개가 아닌 거 전개 전개는 제가 전개 발달 상황을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힐 엄청 잘해줍니다 제가 하는 캐릭터 자체가 팀 전체를 힐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힐을 잘해주셨다 저는 힐을 굉장히 잘해 근데 나는 왜 죽어? 힐을 잘해줬는데도 계속 죽었다 혹시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힐을 하는 힐을 하는 아 그렇다고 제가 그 캐릭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힐을 조준해서 하는 캐릭터도 합니다 힐을 조준까지 해요 총알에 쏘면 맞는 사람이 힐을 대 그래서 잘 맞추나요? 저 엄청 잘 맞추네요 잘 맞추는 거예요 아 근데 잠깐만요 이게 탱커는 당연히 이제 체력이 좀 많죠 근데 딜러도 이제 앞에서 이제 싸우고 있죠 저는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게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딜러는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같이 탱커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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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가 제가 다시 말할게요 용모가 그러니까 너가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네 발언권 제가 탱커랑 같이 앞에 있어요 탱커는 어차피 실드는 있어요 받은 공격을 이제 막을 수 있고 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힐을 당연히 필요하죠 잘 좋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받는 게 아니라 탱커가 제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체력이 많은데 왜 탱커한테 많이 가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 게임에 그 최종 딜량 수치를 봤을 때 아이고 딜량 수치 중요합니다 딜러인 용복 씨보다 탱커인 제가 딜량 수치보다 하지만 하지만 힐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힐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팀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아직도 브론즈이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실버입니다 아 그럼 실버예요? 저 올라갔어요 심지어 근데 이건 다른 게임이고 네 다른 게임이고 판사님 제 의견을 제출하던 어느 정도 이 힐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용복이가 딜을 굉장히 잘 넣어줬습니다 딜을 굉장히 잘 넣었고 적 팀을 많이 사살했기 때문에 힐러의 역할 동의는 중요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도 반론하겠습니다 오오오 어 다음 장은? 어 한번 넘겨주시죠 오오오 흥미진진하구만 바뀐 거야? 바뀐 고소 거짓말 하하 와 거짓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서버를 해요 거짓말이라고? 오? 저 덕분에 팥지라는 걸 먹었습니다 팥지 뭔지 아십니까? 팥지요? 최고의 플레이 최고의 플레이 최고의 플레이 최고의 플레이 네 MVP 저의 엄청난 힐러 이렇게 MVP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와 딜러블리 그것도 아시나요? 그것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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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마지막 게임판에서 제가 다했어요 혼자 힐 도 없이 킬도 없이 제가 알아서 그냥 다 사실상 이건 팀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önce 혼자 캐리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죽게 내버려두고 아니 먼저 죽고 익스폰 하는 동안에 다른 애들이 죽은 거지 아아 제가 이제 혼자 살아남기 때문에 팀원들 구애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게임을 졌죠 본 재판장이 봤을 때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출력을 못하는 건 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남 탓하는 건 제가 돼요 그리고 힐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서 더 좋은 게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고소까지 해가며 재판 이 법원까지 오는 것 자체가 저는 판사 귀여워 법원까지 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판사 본 판사가 내린 판결은 게임 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게임 금지야 마사님 그럼 배시번도 피해를 받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난 몰라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게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용복 씨가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다섯 가지 버전의 하트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아이 표정은 또 웃어야지 이번 웃어야지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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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아 근데 둘이 우정을 위해서 우리 이현 씨도 스테이 스테이 내가 힐 해줄게 스테이에게 힐 스테이에게 힐을 넣어주시기 바라 힐을 잘하겠다는 의미로 스테이에게 힐을 한번 주세요 힐을 넣어주시면 오케이 힐러 아이엔 스테이만의 힐 스테이만의 힐 킹양왕 인정 스테이 자 여러분 게임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아아아아 오늘 뭐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전 당신이 판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요 너무 임팩트가 장미 씨가 문제가 많아요 아하 장미 씨가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오늘 사실 게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리익스만 모르는 뭔가 있었죠 촬영이 끝나기 전까지 각자 이렇게 배정받은 미션이 하나씩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용복 씨에 관련된 겁니다 예 왜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뭐 대충 눈치챈 거 있겠어요? 눈치챈 거는 누가 이상했다 뭐 이런 거 있겠어요? 일단 토스티 뒤에서 갑자기 허그를 해주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김승민이? 승민이가 아 얘가? 맞아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부비었지 아 와 근데 성공했습니다 네덩이도 있더라도 아 영복이가 써서 붙여야지 그래서 직접 써서 나한테 주고 이제 용복이가 붙였습니다 맞아 맞아 내 머리에 붙이는 게 그거였어? 응 뭐 눈치챈 거 그럼 포스티지 밖에 없었어요? 포스티지랑 이예니는 살짝 누워있는 거? 근데 왜 누워있는지 약간 계속 궁금했어 아 그래서? 저의 미션은 냅다 들어 눕기였습니다 못 들어 누우셨네요 근데 용복이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아 혼자서만 누워주셨는데 아 당연히 누워줄 줄 왜 누워있는지 이해가 안 궁금했어 안 하던 짓을 하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러고 있었는데 난 딱 보고 아 근데 같이 안 누워주기인데 나 비웠어 저는 그 눈치채밀 아 둘 다 늦었어? 용복이가 안 하더라고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채밀? 오케이 어 그러면 리스 대표 다 하는데 용복이만 하더라 실패 실패 어차피 다들 이미 말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 심지어 저는 용복이한테 윙크하는 거였는데 실패 아 용복이가 다시 안 해줬어요? 아 다시 와야 돼? 네 다시 와야 돼 아 근데 이거 내가 하면 분명했을 텐데 따면 용복이 하는데 어 따면 리스한테 이렇게 자 유현우 씨 실패 저는 리스를 소리지르기 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스테이 허어 스테이 허어 해서 결국 만들었습니다 리스 더워? 나 안 더워 리스 더워 리스 더워 아아 어 성공했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아 얘 성공했더라 전 노래 부르면서 춤추기였는데 아까 Too bad is too bad is too bad is 할 때 제가 용복이 옆으로 시작해서 Too bad is too bad is 옆에서 에이 오 성공했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산이 어 그게 약간 좀 정숙하세요 정숙 Too bad is too bad is one for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봐봐요 제가 이거 따라서 한 거 맞아요 다시 한번 뺄게요 다시 한번 뺄게요 앉게 하지 말고 같이 돌아다니게 하는데 결국 릭스랑 같이 운동했어 몰랐어 와우 불합격한 세 분의 얼굴에 우리 용복이가 이 화장품으로 아주 재밌는 낙서질을 할 겁니다 오김없이 내려지던 눈보라 오래 사인 지친 하루 둘 다 털어줄게 나 오늘은 내게 기대 따뜻한 내 품 속에 내게 크리스마스 스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제이오!